1. 엽기 32장 1절에서 22절까지 오늘 주신 한 말씀은 엽기 32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엽기 32장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엽기 33장 1절에서 22절까지 엽기 33장 1절에서 22절까지 엽기 34장 1절에서 22절까지 엽기 34장 1절에서 22절까지 엽기 34장 1절에서 22절까지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3번, 수아 사람 빌답과도 3번, 남아 사람 소발관은 2번 그렇게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논쟁이 이제 끝이 납니다 엽기 34절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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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 34절까지 옳다고 여겨서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그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개혁적으로 반복해서 말함에도 불구하고 욕이 잘못했다는 고백을 하지 아니니까 이제 됐다 그렇게 말을 끝내는 것이죠 이제 논쟁이 끝났으니까 욕기서가 끝이 납니까? 아니죠 이때 또 다른 욕의 농객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엘리후인데 남종족 부수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후 앞에 그를 소개하는 신분 증명이 너무 많습니다 친구들을 이야기할 때는 대만사람 엘리바스, 수아사람 빌닷, 남아사람 소발 이렇게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 엘리후는 이렇게 뭔가 장황해요 요즘 말로 허세, 허세가 가득한 사람이란 것을 이 저자가 그대로 이제 의도적으로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가 이제 욕에게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이는 욕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했기 때문이라고 2절에 말씀을 합니다 세번역은 욕은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욕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욕이 질문은 많이 했어도 이렇게 막 나가지는 않았죠 이건 욕의 친구들의 그 의견입니다 욕은 욕기 9장 2절에 보시면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울이야 반대로 주장을 하죠 하나님보다 의롭지 않다는 것을 욕이 말을 하는데 이 친구들의 의견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엘리후가 욕에게도 화를 내고 또 이제 친구들에게도 욕의 친구들에게도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대답이 그렇게 적당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 욕을 정제했기 때문에 욕의 친구들에게까지 화를 냅니다 엘리후는 그들 가운데 나이가 가장 적어서 나이가 많은 이들이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욕에게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니까 이제 화를 내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마치 연극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세 친구들이 막 이렇게 욕과 논쟁을 못에 올라서 논쟁하는데 관객석에 있던 한 명이 참다 못해서 저렇게밖에 논쟁을 못할까 해서 뛰어나온 게 엘리후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를 비판을 합니다 이렇게 언제나 뭔가 대안을 제시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잠깐 철학을 얘기하면요 최초 철학자들이 묻는 질문은 세계의 근원이 무엇인가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탈레스는 세계의 근원이 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모든 물이 있어야 생명이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듯해 보입니다 또 물은 관찰 가능하죠 그런데 반대로 또 주장한 이가 생겼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라고 반대로 아 그게 아니고 근원은 보이지 않는 거야 해서 앞에 이로운 여라는 무한한 것을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앞에 한 사람은 만져지는 것 뒤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 그럼 제3의 인물은 뭐를 주장해야 되겠습니까? 둘 다를 충족시키는 것을 주장해야 되죠 그래서 아낙시매네스라는 이가 둘 다를 충족시키는 것 물 또 만질 수 있고 또 이렇게 관찰 가능하고 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다 생각한 게 공기예요 공기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관찰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대안을 찾은 이게 철학의 발전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대안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6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엘리유가 자신은 나이가 어리고 세 사람은 연로하셔서 연세가 많으셔서 뒷전에 자기 의견을 감추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래 사신 분들이 지혜도 많아서 자신은 기만 할 것이다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옳은 태도이죠 어르신들이 말하는 것 삶에 연륜이 있고 그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을 참고 듣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엘리유가 그렇게 있다가 생각을 바꿉니다 그 이유를 8절 9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개혁개정으로도 또 세 번의 오로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혁개정을 보시면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유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어라 세 번의 오로 보시면 그러나 깨닫고 보니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진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며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시비를 더 잘 가리는 것도 아니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엘리유의 말은 어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입김,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한편으로 이것도 맞는 말이죠 사실 지혜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배벨론 왕 누부가네살이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살만한 소년들을 데려오라 했을 때 누가 뽑혀갑니까? 다니엘이 뽑혀갑니다 소년 다니엘이 뽑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를 주셨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때 나이가 몇이었습니까? 서른이었습니다 다이시 왕이 될 때 나이가 몇이었으니까? 서른이었습니다 그러니 지혜가 꼭 나이가 많다고 가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가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엘리우가 말하는 게 이 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능자의 숨결, 전능자의 입김을 위장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거예요 엘리우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우가 어른들의 말 중에 들을 게 없어서 자기도 10절에 보니까 의견을 말할 테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11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엘리우가 엘리우가 엘리우의 세 친구들의 말을 들었지만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12절에 보면 엘리우를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한 자가 없다 탄식합니다 엘리우가 엘리우를 꺾어 말한 자가 없구나 논쟁은 상대방을 꺾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논증을 꺾는 것이죠 사람을 꺾다 보니까 한국 분들은 토론하다가 뭐가 됩니까? 원수가 돼요 다시는 안 보게 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또 삐져서 안 만나고 그러는데 제가 철학과에 입학하다 보니까 처음에 가보니까 학과에 모교철학 세미나라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40년 전통의 꽤 유명한 세미나입니다 가보니까 매주 한 번에 교수님이 이렇게 발제를 하십니다 그러면 다른 교수님들이 밑에 있다가 그야말로 하애나처럼 달려들어요 막 그냥 비판하는데 저러다가 의상하지 않을까 그럴 정도로 비판을 막 하십니다 그런데 끝나면 끝이에요 그리고는 가서 또 평소처럼 지냅니다 유명한 강사분들이 밖에서 오십니다 그러면 또 교수님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막 토론해요 그리고 또 끝나고 잘 지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멋있다 절것이 교수님들을 내공을 키우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토론 문화에 젖어 있다가 신대원을 가니까 이게 토론이 안 돼요 토론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은혜구나 모든 게 질문하니까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앙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신앙은 이해를 추구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이 출발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게 우리 교회에 또 한국 교회에 또 기독교에 필요합니다 그런 토론 태도가 엘리유처럼 사람을 꺾는 게 아니라 논증을 꺾는 거예요 같이 얘기해 보고 사람 끝 끄으려니까 의상하고 서로 다시는 안 보게 되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엘리유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13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혹시라도 욕을 이길 자가 추궁할 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 친구들이 욕을 이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이 이겨보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매우겠다 세 번역은 13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세 분께서 이 일에 실패하셨으니 내가 이제 욕 어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대답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자기가 욕에게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겠다 자기 의견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빙자하는 것이죠 가장 큰 교만 아니겠습니까? 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빙자하는 거예요 교만 중에도 교만이죠 이단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 얘기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얘기라고 하는 것 이단입니다 어떤 일이 맡겼을 때 이렇게 자기가 그 난관을 돌파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뜻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메시아 콤플렉스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 교만한 것이죠 엘리유가 자기에게 자기가 욕에게 말해보겠다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욕이 내게 자기의 말, 이 의론을 제기하지 않아서 나도 당신들처럼 당신들의 이 의론으로 귀에게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내 것을 말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접근합니다 엘리유는 이제 자기의 말을 찾아야 되죠 친구들의 말과 다른 자기의 말을 찾아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친구들의 말과 비슷해요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이에 새 친구들이 놀라서 15절에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건 엘리유의 독백이에요 아, 저 친구들이 말이 없네 엘리유가 새 친구들이 대답이 없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자기 본분대로 대답하고 자기 의견을 말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엘리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난당한 욕에 대해서 위로하기보다는 자기 말을 하려는 거예요 뭐요? 이겨보겠다고 친구들이 이기지 못했으니까 나는 이겨보겠다 그게 엘리유의 목적이죠 자기의 논리로 맞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보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적이 틀린 거예요 엘리유가 말합니다 18절에서 20절을 제가 세번역을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말을 참을 수도 없습니다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새 술이 가득 담긴 포도주 부대가 터지듯이 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한글과 개혁개정에는 내가 말을 바라야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말을 해야겠습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지 못하니까 가슴이 답답하다는 거죠 말하겠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내가 시원하기 위해서 시원하기 위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표현이 요즘 많이 인테리스토로 돌아다니더라고요 가장 큰 소통의 잘못은 뭐냐 We do not listen to understand 이해하려고 듣는 게 아니라 We listen to reply 대답하려고 듣는다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딴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 말하기 위해서 듣는 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럼 뭡니까? 안 듣는 거죠 내 말 하려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토론에서 가장 나쁜 태도를 이제 요배 친구 엘리우가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지 못해서 견딜 수 없어야 하는 것은 자기 속을 시원하기 위해서 배설적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예리미야의 고백입니다 예리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어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치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 전하다 보니까 또 고난도 받고 또 아픔도 당하니까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하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예리미야가 하는 것이죠 엘리우는 이제 2장 마지막으로 이 논쟁에서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않겠다 자기의 논쟁의 태도를 보여주고자 그렇게 합니다 세번의 그는 누구 편을 들 생각도 없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아참할 생각도 없고 영광을 돌릴 생각도 없다고 소신껏 말을 합니다 소신껏 공정하게 이야기하겠다 문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주트에 있는 생각 좋은 것이죠 이것은 마치 사도바울의 고백을 연상케 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솔 종이 아니다 사도바울의 고백 이 고백 놀라운 고백이죠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요 누구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을 든다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이 엘리유의 출발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출발이요 자기가 기준입니다 엘리유는 이제 더 자신을 확신시키려고 합니다 자신은 아참할 줄도 모르고 또 아참하면 그분께서 자신을 지은 그분께서 그분께서 나를 데려갈 수 있으니까 아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런 태도가 결계에 찬 태도가 아니라 정말로 겸손한 태도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엘리유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22장은 이제 끝이 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변호하려는 자들은 차고 넘칩니다 새 친구가 입을 닫으니까 엘리유가 등장했죠 귀의 말도 똑같습니다 고통당하는 한 영혼에 대한 위로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 말 그리고 하나는 변호한다 하면서 자기 말을 하는 모범 답안을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까닭 없이도 아니 고통 속에서도 믿을 수 있는지 고통이 있어도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지 이것에 답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직한 자세이겠죠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을 변론하는 자세가 아니라 정직하게 오늘 또 주님께 묻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성구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주시고 살게 하신 종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다 보니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을 직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답만 되풀이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솔직하게 묻고 답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대여림절을 보내면서 다시금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이 땅에 소외된 자들 또한 돌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를 사역을 준비하는 오늘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